동거를 약속도 했으면 좋겠어요. 동거를 약속도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진작에 이제 결혼 약속도 했고 너희 엄마 너희 엄마를 공개적으로 해도 된다. 새로운 직구가 우리 집에서 둘 다 살 수 있게 해줄게. 아무리 전체로 하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. 지문이네. 지문이네. 여자 팬티 아 진짜 좋다. 그럼 얘들아 나랑 대화해볼까. 이건 안 돼 진짜 이건 안 돼. 여자 팬티 어디? 여자 팬티가 어디 있어. 오늘 뭐 좀 내놨어. 오늘 기둥님 집에 처음으로 가는 거 아시죠?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. 보이시죠? 일단 똥을 한번 푹찍이 싸. 여기서 쌀 생각은 아예 없어? 없어 없어. 머리 감고 손톱발또 까고. 또 과제. 와인. 그건 안 돼. 왜? 아 잘생겼어? 기둥 씨 집에 전설이 있어요. 저 전설의 와인 냉장고가 있다고 해서. 나 그 너무 긴 거잖아. 거기 혹시 진짜. 골라지 못했어. 진짜 와인인지 아닌지. 안 돼. 왜? 그럼 내가 진짜. 누구랑 먹으려고? 식성 시켜놨어. 일부러 식성을 시켜놨어. 아니 근데 왜 갑질을 하러 오는 거야? 아니 쓰리니까. 일단 하여튼 와인은 안 돼. 그건 내가 미리 경고했어. 안 돼. 난 몰랐어 내 맘에 이 자체로. 나 언제 나 꿈을 꾸게 해. 근데 진짜 지금 진짜 기분이 어때? 나 방송적 기분 말고 진짜 기분? 진짜 기분 진짜 기분. 솔직히 말해야 돼? 응. 겁나 불안해. 야 니가 제일 불안한 거. 불안함을 티내면 더 할 것 같아. 그럼 방송 떠나서 니가 진짜 불안한 거 하나만 말해. 그건 진짜 안 건넬게. 세 가지만 얘기해 돼? 세 가지? 세 가지 얘기해봐. 아 일단 말해봐. 얘기나 해봐. 첫 번째 와인. 응. 두 번째. 어. 정주열 내 침대에 눕는 거. 세 번째. 정주열 내 화장실에서 똥 싸는 거. 거의 나네. 거의 불안한 거. 지금 말하면 돼. 황금올리브 닭다리. 아 나 근데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? 무 추가 해 줄 수 있어? 치킨 무 두 개나 새 거 있어. 나 안 먹어. 아니 승서야. 말투 그게 뭐야? 아 맞다. 무 추가 해. 오래된 거잖아. 어. 맥소스 하나에 2천 원 있네 소스에. 어 진짜 맛있어. 아니 그거 어허가 아니고. 야 시켜. 이거 좀 봐줘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소자 중자 대자. 대자. 대자 너무 많네 진짜. 진짜 안 보여? 사이즈 안 보여? 아 좋겠다. 현남보다. 아. 아 피해봐. 아 맞아 지문이네. 콧백 잘라야겠다. 원래 나 집 깨끗한다니까. 왜 이렇게 정기 좀? 왜 안 써? 저 청소업체 불렀니? 뭐야. 야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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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잠깐 기다려 기다려. 지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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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야 지금 개의 좋다. 야 너 롤 좋아해? 좋아하지. 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몰라. 다이브야. 아냐 아냐. 야 머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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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머리만 들어. 머리만 들어. 이렇게 앞에서 이제 우리 침대야. 머리만 들어. 이리 와 이리 와. ㅋㅋㅋㅋ 하지 마. 아니 아니야. 야 야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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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나 필요 없어. 와인은 사고야. 아 이거 하지 마. 아니 와인은 그건 아니라고. 진짜 나. 아. 어. 아우. 아우 쎄. 아 야. 아 방금 안된다고 이렇게. 아 씨. 안 된 거야. 나한테 말하고 알았으니까 나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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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 이거 열리 말려.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. 알았어. 알았어. 기다려봐. 기다려. 자 스톱. 자 한 명씩. 얘들아 나랑 대화해볼까? 여기 한 명씩 앉아봐. 열어. 보고 싶어 지금 당장. 열어. 아 잠깐만. 야 야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. 어. 발을 하나씩 내가 일단 크게 시켜줄게. 응. 자 일로 오세요. 아니야 반바지 줄게 반바지. 하나씩 해 줄게. 자 자. 야 너 이거 보라 이거라. 디노 내꺼는? 나도 옷걸이 좀. 아 하나씩. 이거 걸어야 돼. 걸어줄게. 아 이거는. 오케이 좋아 좋아. 지금까지 좋았어. 지금까지 다 좋았어. 아니 아니 그건. 이거 어떻게 입는 거야. 오 입혀줘 다정해. 야 슬리퍼 신어. 진짜 이거 밑에 초풍 가려서. 아 옷을 왜 봐. 아 진짜. 아니 아니. 자 여기는 옷방이야. 별거 없지. 여기에 좋은 거는 저 야경이야. 밖에 한번 봐봐. 뭐야. 응. 건너편인데. 아니야 저기 저기 저기. 모닝글러리 저거. 모닝글러리 왜 하고. 뭐야 여기. 왜. 괜찮아. 여자 패티. 어디. 아 이 여자 패티가 어디 있어. 아 놀란 거 같아. 이 새끼 좀 이러는 거 같은데. 어 어. 자 너 옮기면 선물 줄게. 어 뭐야. 제이랑 제이랑. 티팬티야? 파이팅 넘칠 때 이거. 어. 저거 누가 샀어. 제이속을 받았어. 자 일로 와 일로 와. 자 일로 오세요. 아 진짜 씨. 와. 오 좋다. 니가 잘 안 쓰나 보네. 어. 잘 안 써. 아 이거 티비야? 티비도 되고. 컴퓨터도 되고. 아 씨. 뭐 있어. 자 일로 와 일로 와. 어 여기도 뭐가 있대? 없어 없어. 니가 다 줘봐. 에이. 김호야 김호야. 너. 아 씨. 아 진짜. 말라. 이 새끼야. 아 이 새끼야. 아 씨. 아 냄새 바로 뱄어. 일로 와. 아 아 아 아. 아 이건 안돼. 진짜 이건 언제. 빨리 했잖아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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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네. 하자. 내 새끼야. 아 으퓨터. 아 이. 아 이게 비싼 건가 보다. 이 새끼 두 손으로 잡는 것 보니. 아 이. 이거 이것도 재개 선물 진거야 이거. 이거 내는데 이건데. 야. 아니야 얘들아 여기 집중해 봐. 나한테 돈 써. 얘들아 여기 집중해 여기 여기. 아 자 씨. 이거 니 신발이 아니야 이거 깜짝알버지 신발이야. 그래? 너는 좀 편히 해 아, 좀 편히 해 야, 아빠 언제 오냐? 카드 있냐? 일단 30분은 꼭 하고 있어? 네 야, 많이 하나씩 들고 노래 가려지 어? 내가 그것도 했다 카드, 카드 깨진다 이거 다 깨지면 이거 또는 뚜껑 나가야 돼 야, 이거 아, 이렇게 안 이렇게 아, 이렇게 안 이렇게? 어, 끝이야 정신 아, 정신 짱 아, 내가 잡고 있다? 이거? 어, 나 되게 무서운데? 어, 몇 개, 몇 개 몇 개, 몇 개, 몇 개 우와아 브라보 브라보 개인기 혹시 있어? 내 마술쇼보다 재밌는 개인기 상담원사? 아니면 마술쇼 거기서 한 번 해봐 어, 혹시 화난 거야? 진짜 촬영에 있어서 화난 거 아니지 혹시 화난 거야? 에이, 설마 에이, 잠깐만요 대화를 통해서 왜 그러는데 여기서 대화 들려 아니, 근데 내가 흠시켜줄게 있어, 저번에 어, 어, 어 어, 어, 어 오오오오 vous 마술쇼 마술쇼 네, 머리 세정인 마술쇼는 네, 머리 세정인 마술쇼는 네, 머리 세정 night abre 그동안 그런 뭘 잘못했는데 한 번 너의 단점 네 세 가지 들어보고 우리가 진짜 한 번 열어줄게 가자 가사 어 Gabi ども 내 Jon 기ха 자리 첫 번째 청맛 지 ப 어딨는데 내가 금방 인성독이 있어야지. 마지막으로. 내가 발난 줄 알아요. 열어줘야 인정하자. 열어주자 이거 열어주자. 근데 하나만 더 나와서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열어줄게. 나는 못 열었네. 나도 좀 괘씸해. 저거 알고 있었으면서 안 바뀌었어. 괘씸해. 가자. 이거 가비 좀. 가비? 저거 포크 좀. 앞접시도. 자 앞접시 줄게. 너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해줄게 해줄게. 누구물 좀 빼줘. 자 앞접시랑 이거. 접시로 줘? 아니야 이걸로 먹어야 돼.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. 너를 비비클 먹고 있을게 아니야? 그래. 야 앞접시 다 있으니까 바라타지 말고. 술 뭐 먹을래? 술? 술? 와인? 와인 건 먹어야 돼? 그치 와인.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먹어볼래 너네? 핸드릭스 이거 먹어봤어? 아니 와인. 이거 근데 진짜 좋은 술인데. 이거 진짜 비싼 술인데. 와인. 너 와인 몰라? 와인오프는 어딨어? 월간다리. 우와. 어? 미쳤다. 우와. 등불이 뭐가 많아? 와인오프는 어딨냐고 이씨. 나. 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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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인오프는 어딨어? 헉. 아 진짜 대화가 안 통한다 진짜. 몰라. 와인오프는 아까 네가 들고 댔는데 왜 몰라 지금. 형이 막 핸가람으로 돌고 댕겼잖아. 그때 나한테 물어봐지. 지금 나한테 물어봐. 헉. 그러네. 밤에 버린다. 나 몰라? 버려? 아니 알았다가 했잖아. 우와 우와 되게 이게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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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아우 좋다. 아우 잔 예쁘다. 쫄깃하다. 가랑이 사이에 껴서 프로 razor만 리듬 가라 blank. 재밌겠. 자고 짜라. 지금 너만 안 넣고renciesорт해. 고마워? 고위 인이네. VIDIA interessant flies. 고추 ноч sublimer. 아 너 자꾸 자고 자고 가는데 왜 그러는데. 짜아 짜증나 Fei마. 짠. 축하해 43분 성공. 짠. 맛있다. 오 맛있다. 내가 조용히 먹는 맛이야. 잘 먹게 됐지. 이거 같이 윤반장이겠지?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? 들어봐. 이거 안 넣어봐. 호로록 안 났어. 무향이야? 응. 이거 열났어. 지웠지? 나 진짜 이러고 사는다니까? 이제 니네 치울 시간이 없잖아. 바빠서. 나 집을 안 써. 이대로 그냥 나인거고. 왜 놀아보니 그냥 청소해야 이럴 수 있을지? 뭐야 청소해? 나 매주 이불빨래 한다니까? 누나 별종이다. 어떻게 남자로도 그렇지? 무승이도 요즘 이럴걸? 고추 잘하는 새끼리 그러다 보다 왜? 아 진짜 걱정이네 아까도 왜 이렇게 호흡이 안 맞지? 알았어 알았어 오늘 목표는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? 행복한 불구수입니다 짠 짠 너 핸드리스랑 많이 먹어봤어? 뭐 먹어봤어 핸드리스도 먹어볼게 빨리 알아서 술을 한번 알려줘야 했구나 네 이게 진짜 맛있거든? 자 한번 맛보봐 음 괜찮지? 맛있지? 레몬 맛난다 우유를 섞어 먹어? 우유가 이것밖에 없어 개 맛있지? 캐리비안 베이 같아 캐리비안 베이 탈의실상 잘 먹었네 개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응 우유만 타면 되는 거야? 존많이네 너무 맛있는데 이거? 아 나 소리 지르고 싶어 어떻게 해?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너무 좋아? 응 아 요즘 기동이를 재평가하게 돼 왜? 나 사실 게장 때랑 지금 이거 술이랑 좀 달리 보여 왜 게장 때 보여 멋있지? 원래 그냥 입 뚫혀있어서 다 먹는 줄 알았거든? 응 근데 게장 때 개 예리하고 술도 사실 막걸리만 그냥 입에다 꽂아넣는 줄 알았어 분위기 있는 거 하나 해줄까? 어 뭔데? 그럼 이거 뭐야? 키 왜 까맣는다? 술 들어가지 아주?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어? 얘기해 언제까지 즐길 거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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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너 장주자 야 너 너 그 뭐야 아 개새끼야 왜 울어 어? 왜 그래? 아니야!